현재 시각 선물시장은 개장이 됐습니다. 0.25%, 한 375대는 지키고는 있지만 일단은 하락을 출발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뉴욕장이 보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만의 모멘텀, 우리만의 이슈, 우리만의 수급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놓고 보면 375도 지키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탈환할 고지는 또 381입니다. 2,770, 앞으로의 지수밴드들 또 오늘의 지수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김동수 대표, 어제 우리가 잘 나가다가 윗고리를 달았어요. 단 이유는 삼성전자가 힘을 또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아쉬웠습니다. 어제 좀. 어저께도 예상했던 지수가 제일 중요한 370, 6.60이 넘어가느냐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넘어갔어요. 그런데 종가는 금지로 끝났어요. 코스피는 2,749가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지수를 보니까 선물은 0.90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은 좀 더 낮았었는데요. 납부 좀 줄였고요. 외국인이 선물을 좀 매수를 해주면서 방향성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 오늘의 밴드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370, 6.60이 넘어갔을 때 지난번 4월 1일 고점이 381.40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상단선으로는 381.40이 넘어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날짜는 틀리지만 고점으로 2,779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넘어가야 어저께 정양이커가 말한 것처럼 2,800을 향한 출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락 출발에서 밀렸을 경우에 우리가 중요하게 받을 것은 5일선인데요. 372.50 정도 됩니다. 코스피로는 2,730인데요. 지금 어저께 제가 상승했을 때 선물이 거의 2% 출발을 했어요.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갭상승이 너무 크다. 갭상승이 이렇게 크게 되면 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또 우리나라는 윗글리 만기까지 겹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고요. 일단 미국 시장이 오로로 약간 빠졌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의 시선은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 쪽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금리 인하가 참 재미난 게 작년 12월과 비슷한 흐름이에요. 작년 12월에 제롬 파월이 갑자기 금리 인하를 올해 3번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전체 투자 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이 나왔었는데 8번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다가 트럼프가 왜 민주당이 도움되는 발언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매파로 바뀌었어요. 제롬 파월이요. 그러다가 집과가 지지무진한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는데요. 지금 선거가 11월에 다가오면서 제롬 파월의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제롬 마음이 바뀌어서 아마도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 쪽으로 끌고 가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롬 파월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특히 미니 선물 일자별 날짜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며칠 전에 이틀간 매도를 했었어요. 매도했던 거를 5, 6거래의 사이로 싹 다 거드리고 다시 매수를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차트로 보시면 매도 이틀 했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었고요. 그 매도한 거를 다시 여기서 다 매수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눌릴 걸 대비해서 매도했는데 매수한 거고요.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미니 서버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은 매수로 완전히 전환을 한 상황. 그런데 주가가 안 갔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약간 눌린 정도였는데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상승 이격이 열려있다고 보면 좀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밴드를 보면 저는 지금 틱차트를 열고 있거든요. 선물해서. 여기 보면 틱차트의 한 60일 정도에 376라인들. 여기까지만 오늘 한 번 다시 기어 올라가면 기어 올라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다시 탈환해주면 오늘 굉장히 선방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많이 떨어졌다가 갭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376 정도. 한 2760? 이 정도만 오늘 어떻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갭이 어저께 남아있어요. 그걸 조금 메워준다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추세는 상방 유효 국면이라는 것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아까 제가 삼성전자가 말씀 드렸었는데 은봉이 지금 5개예요. 5개, 6개.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떨어지고 있는 20위선 위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20위선을 눕히면서 우상향으로 돌리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정도 되면 일목근협회 회사 상방을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반등이 온다면 그동안 모델농까지 싹 다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저렇게 다 암을 하고 재료도 없어 보이지만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은봉을 계속 만들면서 일단 옆으로 이격을 만들어놨다. 오를 공간이 남아있다라는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독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